전국의 카누와 테니스 선수들이 전지훈련으로 안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. 올 들어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5개 테니스팀 51명이 안동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카누는 8개팀 47명이 전지훈련을 받습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부선 형태의 안동욱 카누 조종훈련센터는 원스톱훈련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동시민 테니스장도 실내 코트가 있어 악천우에서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. 지역학교에 수준급 카누 테니스팀이 있어 훈련 파트너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.